좋아요? 어때 보이는데요? 보면 볼수록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. 더 가까워질 생각하지 마요. 미안한데 난 지금 김별 파트너라서. 언제부터 있었어요? 어디서부터 들었냐는 말이죠. 촬영할 땐 친구인 적 하던데. 그래도 데뷔할 때부터 같은 멤버 아닌가. 내가 자기 고른 멤버 괴롭히는 애들, 딱 질색이란다. 좋겠다. 넌 예능 올 때마다 보디가드가 한 명씩인데. 감사해요. 감사할 거 없어요. 내가 불편해서 말한 거니까.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? 여러모로 난처해 보이던데. 그냥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. 저랑 비슷한 신세를. 근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요. 저도 그럴 거거든요. 별씨가 파트너라서 어떠신가요? 사적인 부탁을 하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. 사적인 부탁이요? 내 하는 거야. 피디님은 없으세요? 누가 얘기하지 않아 줬으면 하니? 너도 얼마나 됐다고. 힘들다고 말 못하고 화만 내길래. 대신 말해준 거예요. 못 앉을 거 같은데. 잠깐만 앉으면 계속 괜찮아요. 하나도 안 괜찮은데요? 다 기억하고 싶어서. 이 순간을 가득 담아. 인 어쩌면 여기까지일지도 몰라. 처음 내게로 다가온 순간부터. 다 기억할게. 나 있지. 뭔데요? 못생겨. 아 진짜. 그러게. 미쳤네. 빠져. 싫다면. 선배랑 할 얘기 있어. 너랑 한정은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. 저희 만나는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냥 잠깐 잊어버려. 지금 너 옆에 있는 사람은 나니까. 근데 너네를 막 싹 한 번 치고 거리가 먼데요? 더 가까이 갈까요? 아니 그냥 그대로 있어. 보통 이렇게 있지 않나? 나라면 너 숨어서 안 만나. 내가 더 남자친구였어. 에이 무슨 남자친구예요. 우리 사이에. 우리 사이가 뭔데? 그냥 친구 사이? 나 너랑 친구 아닌데? 전혀. 나의 밤을. 나의 밤을. 우리 두건. 했어. 그게 너여서. 참 고마워. 뜨고. 이름만 알려줘. 더 궁금해하지 않을게. 다은이요. 정다은. 그래도 잘해보자. 정다은. 너 어디쯤에서. 내게로 온 걸까. 매일. 나의 밤을. 비추고. 했어. 그게 너여서. 참 고마워. 성공," habitual". 많이 생긴 STOP items. 그 또한 선생님처럼